자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 감정평가 보죠. 감정평가 중요하죠. 어려워하지만 중요해요. 이런 날개가 있어요. 감정평가를 이걸 잘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사실 얘가 6, 7문제 정도 최근은 계속 다 7문제 나오는데 7문제 중에 4문제 5문제 맞추면 합격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니까 감정평가를 잡는 사람이 합격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버리면 안 되고 처음에는 좀 공부할 때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고 보고 설명 듣고 듣고 하면 사실 가장 또 쉬운 단원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중요한 건 응용문제가 안 나와요. 항상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기출문제 2의 수업을 잘 듣고 기출문제만 열심히 반복적으로 풀어도 충분히 4, 5문제 맞출 수 있다. 사실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암기코드에 있는 것만 다 알아도 5문제에서 맞출 수 있어요. 계산 문제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두 문제 중에 하나를 내가 맞출 수 있다라면. 첫 번째 보죠.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예요.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이걸 감정평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치가 한 종류일까요? 아니겠죠. 시장 가치, 투자 가치, 과세 가치, 장부 가치, 사용 가치 굉장히 교황 가치 많아요. 이렇게 가치가 많은데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 원칙으로 하겠냐라고 할 때 기준되는 가치를 정해놨는데 기준 가치가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를 시장 가치라 그래요. 그럼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를 어떻게 기준 잡을 거냐라고 법령의 규정을 딱 해놨는데 이게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장에서 우리 시점에서는 예를 소개 낸 적이 있어요. 한정적인 시장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냥 통상적인 시장에서 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이걸 시장 가치라 해요. 이때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잘 알고 있는을 정통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의 정통한, 좀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자발적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정의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 나올 때 시장 가치 나오면 딱 시장 통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장 통. 그러면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라고 나와야 돼요. 시장 통 이렇게 외워야 돼요. 시장 통. 통상적인 시장에서. 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가치 발생 요인이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이 있는데 자, 가치를 여기에다가 다르게 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다르게.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고 그 아래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를 크게 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치를 크게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이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발생 요인이 이렇게 상호적으로 작용해서 뭘 만든다? 가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인데 자, 형은 일찍이에요. 일찍에. 일찍에의 형이 일찍에다. 내 매를 쓰려고 그랬어. 일찍에. 일찍에의 형이 일찍에고 일찍에의 발이, 발이 뭐하다? 이상효유. 이렇게 외울 거예요. 형 일찍에 발 이상효유. 이렇게. 형 일찍에 발 이상효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일찍에가 있고 일찍에가 있고, 형의. 그 다음에 여기 발에는 뭐 있다? 이상효유.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잠깐 좀 단어의 뜻을 해석해보죠.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인데요. 나라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죠. 규제도 다르고 행정도 다르고 복지 여러 가지가 다를 거예요. 그럼 나라가 다르면 가치가 같아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30평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있냐, 미국에 있냐. 가치가 다를 거예요. 그럼 나라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일반 요인은 나라마다, 나라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일반 요인. 그럼 우리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대. 이건 나라마다, 나라가 다르면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이면 일반 요인 똑같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니까 일반 요인은 주로 언급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죠. 지역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지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지역요인이라 그래요. 지역요인. 그런데 지역이 같을 수도 있어. 같은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요인을 거의 동일하게 받는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 지역의 여러 부동산들은 같은 지역에 따르면 지역요인이 똑같을 수 있어. 그런데 같은 지역이라도 부동산마다 가치는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부동산 개별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뭐라고 한다? 개별요인. 얘는 그래서 지역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거고 얘는 부동산마다 부동산 개별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개별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개별요인은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을 수 있어? 없어요. 동일할 수가 없어요. 공유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개별요인은 절대로 공유되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무슨 성? 개별성이에요. 개별성이 있으니까 개별성에 의해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형일직에 이렇게 돼있고 형일직에. 그 다음에 발이 있는데 크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가치를 크게 만드는. 발생이라는 건 커지는 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가치를 크게 만드는 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돼요. 팔 수 있어야 가치가 커질 수 있겠죠. 팔지 못하면 가치가 커지지 못해요.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희소성이 곧 가치를 얘기해요. 가치의 크기.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된다. 효용성. 만족을 주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아까 이때 우리가 주거용에서 가장 중요한 효용성이 뭐다? 쾌적성이죠. 그러니까 주거용의 가치가 커지려면 쾌적성이 있어야 돼. 상업용의 가치가 커지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공업용이면 생산성이 있어야 가치가 커진다 해요. 만족을 주는 정도가 있어야 된다.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능력을 갖추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유효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커지려면 발생요인의 이상효유. 이렇게 이전성, 상대적 희소성, 효용성, 유효수효. 이렇게 외워놔야죠. 형 일찌개, 발 이상효유. 이렇게. 일찌매의 형이 일찌개인데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잘 보죠. 가장 중요한 건 또 여기에 있어요. 사실. 암기코드는 없지만. 가치 형성률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거죠. 다르게 형성한대요. 그러면 형 일찌개는, 일찌개는, 얘는 시장가치만 다르게 할까요? 투자가치도 다르게 할까? 투자가치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나라 다르면, 지역 달라지면 투자가치도 다르죠. 교환가치는 같을까? 다르겠지. 교환가치, 사용가치, 투자가치, 시장가치 여러 가지를 다 다르게 할 거예요. 이런 걸 통틀어서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찌개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걸 다 포함한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가치라고 그래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찌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치 형성률은 여기에 시장가치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시장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투자가치, 과세가치, 장부가치, 사용가치, 교환가치, 모든 가치에, 경제적 관련된 가치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기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가치 형성률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특징. 아까 우리 외웠던 것과 일부 같이 여기 추가되어서, 아까 외부, 지역, 부인 외웠죠. 외부 환경, 외부 효과, 지역에서, 아까는 지역화, 그 다음에 국지화. 같이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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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성, 인접성. 이때 이제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이 관련됐는데, 아까 경제적 감가는 얘는 내부 구성 요소예요. 외부 환경이에요. 두 개 들렸는데, 외부 환경이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경제적 감가라 그랬어요. 마모 파손이면 물리적, 외부 환경, 경제적,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 나오면 기능적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 경기 이렇게. 외부 환경. 얘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외부 효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경제적 감가와 관련돼 있고, 가격이 올바르게 형성되려면 여러 가지 가격 원칙에 맞아야 되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적합의 원칙인데, 이 적합은 뭐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를 적합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암기하면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외부의 지역의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경합한다.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하면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별 분석을 먼저 해요. 먼저 넓게 지역을 본 다음에 이제 그 개별 부동산 자세히 들어가서 개별 분석을 하는데, 이것과 똑같이 연결되어서 개별 분석이 나오면, 다음 넘는 거 갑죠. 개별 분석. 자, 개별 분석은 내부에 있는 개, 개가, 개 두 마리가 기형적으로 잘생겼어. 이렇게 내부, 개, 개, 기, 형 이렇게 외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우리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구분해야 하지만, 얘는 그냥 둘 다 완벽히 외워야 돼. 둘 다.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외부 지역 부인 경합도 외우고, 내부, 개, 개, 기, 형도 이렇게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내부는 내부 구성 요소죠. 뭔지 알아야 돼요. 뭘 얘기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인데, 줄여서 설계, 설비예요. 엘리베이터 설비,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안에 구조, 이런 것들이죠. 설계, 설비, 내부 구성 요소. 개별 분석 때 예를 분석하고, 개별성과 관련돼 있어요. 개별이니까 개별성. 이때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인데, 아까 기능적 감가가 뭐였어요? 내부 구성 요소인 설계, 설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감가 일어나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때 균형이 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냐?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잘, 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가, 이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부, 개, 개, 기, 형. 내부에 있는 개 두 마리가 기형적으로 잘생겼다. 내부, 개, 개, 기, 형. 이렇게 남겨야 돼요. 이건 절대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내부, 개, 개, 기, 형. 이렇게. 이것만 딱 외우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문제는 거의 100% 풀 수 있으니까, 덕에 이제 하나 더 기억할 건 뭐냐면, 지역 분석에서 판정하는 거 두 가지가 있고, 개별 분석에서 판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판정할 거냐라고 할 때,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 지표수라고 외울 거예요. 지표수. 이 암기코드는 사실 전에는 없었는데, 합격생 중에 이런 거 암기코드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머릿속에 잘 남더라. 이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추가해서, 제가 이제 암기코드를 계속 추가하는데, 지역 분석에서 지조치, 표,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이에요. 이렇게.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개별 분석이라면, 두 개를 판정할 때 뭘 판정하냐면, 여기에 최유효 이용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가격 수준이 아니라, 수준은 가격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정도를 판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다. 여기서 구체적 가격, 가격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달라요. 그래서 지표수 이렇게 외우면서, 지역 분석이면 표준적이 나와야 되고, 가격 수준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지표수. 여기까지 외우면 이제 완벽하게 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지역 분석에서 지역을 분석하는데, 이때 지역이, 지역이, 인근 지역이 있고,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어요. 얘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죠. 수급권.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면, 지역 요인이 거의 동일한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들의 어떤 요인이 공유되는 지역. 개별 요인이 공유될까요? 지역 요인이 공유될까?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없어요. 얘는 지역 요인을, 요인이 공유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가 나와야 돼요. 여기 개별 요인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34회, 작년의 시험에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거죠. 지역 요인을 공유해야 되고, 개별 요인은 절대로 동일하거나 공유될 수가 없어요. 개별성에 의해서. 그래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암기 3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내부 계획의 기형, 그 다음에 지표 수.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이렇게 판정한다. 개별 분석에서는 여기서 최유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분석 나오면 무조건 맞을 수 있을 거니까. 암기 해놓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기준 시점 뭐죠? 아까 우리는 기준이 되는 가치를 봤죠. 어떤 가치를 기준한다?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시장 통이니까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기준되는 시점도 있어요. 기준되는 시점.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그 시점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기준되는 가치. 기준되는 가치예요. 물론 무조건 감정평가는 현재 시점 뭐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중공시점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무조건 어떤 시점?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야 돼요.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얘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할 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해야 돼요. 가격 좋은 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 실지 조사를 완료한 날 이런 거 틀리고 여기에 게시한 날 이런 거 틀려요. 무조건 가격 좋은 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 좋은 날, 가격 좋은 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보너스고 굉장히 잘 나와요. 기준 시점 나오면 가격 좋은 날. 그런데 무조건 감정평가 나오면 중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려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나와야 돼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나와야 되고 기준 시점을 어떻게 정하냐라고 정의가 나오면 가격 좋은 날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감정평가 3방식 100%죠. 가장 중요한 큰 틀을 차지하는 게 감정평가 3방식이죠. 잠깐 한번 우리 정리해보죠. 감정평가 3방식에 3가지가 있는데 원가 방식이 있고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방식이라 그래요. 원가 비교 수익 방식 그러니까 원가는 우리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래요. 장사할 때 이거 팔면서 원가도 안 남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만드는 데 이게 만 원 들어갔는데 내가 5천 원에 팔면 만 원도 안 나와 이런 얘기예요.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에요. 그럼 건물의 원가는 뭘까요?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뭐야?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는 건물일 때는 총 공사비 얘기하는 거다. 만드는 데 들어간 총 생산비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 방식은 비교하겠지.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만드는 데 얘가 5억 정도 들어갔어. 그럼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 원가 방식. 비교 방식은 얘가 4억에 거래됐는데 너랑 비슷한 게 아니 너와 비슷한 게 4억의 시장에서 거래되었어. 그럼 너도 4억 정도 하지 않겠어? 비슷한 게 4억이니까. 비교하는 거죠. 비교 방식. 뭘 비교할까? 사례를 비교하겠죠.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 사례를 비교할 거예요. 수익은 이 부동산이면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수익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얼마 버니까 얼마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죠. 1년에 버는 돈이 뭐야? 어때요? 내 건물에 투자했어. 1년 동안에 수익이 나오잖아요. 무슨 수익이 나와? 임대료 수익이 나오죠. 임대료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의 대표 수익은 뭘 쓴다? 순을 쓴다. 순소득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수익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격에 어떤 성질을 기초해서 얘를 만든 거냐라고 할 때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총합이죠. 그래서 얘는 비용성을 바탕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평가 방식이고 얘는 뭘 비교한다? 사례. 사례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비교 방식. 수익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각각 이제 일곱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얘는 원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적산법이 있어요.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는 얘기가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법이 있고 여기에는 임대료일 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한데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뭘 쓴다? 공시지가. 얘기가 중요해요.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라고 해야 돼.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환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할 때는 수익 분석법이에요. 분석법. 그래서 얘는 가격, 임료,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얘는 별도로 토지의 가격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총 7가지 방법이 나와요. 3방식, 7방법.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것도 안 외우고 합격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때 이제 가격을 정할 때 임료를 정할 때 원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격 정할 때 임료를 정할 때 환분이 있죠.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그래서 원적, 환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원적, 환분.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원가 방식의 가격, 임료. 수익 방식의 가격, 임료. 환원법, 분석법. 이 한번 보죠. 수익 환원법. 얘가 또 엄청 중요해요. 우리 학기론에서 투자와 관련되어서 가치를 평가할 때 수익을 바탕으로 가치를 평가할 때 얘가 무조건 사용되는데 기본적인 원리예요. 수익을 뭐 해서? 환원해서 가격을 구한다는 거죠. 수익을 환원해서 가치를 구한대요. 이 환원은 땡겨오는 건데 왜 땡겨오냐? 이 수익은 현재 수익일까요? 장래 수익일까요? 언제나 우리 가치를 평가할 때는 돈을 과거에 많이 벌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돈 많이 벌었는데 미래에 돈을 하나도 못 벌겠대. 그럼 가치를 못 보여요. 가치가 인정되지 않겠죠. 언제나 수익은 장래 수익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 장래예요. 장래 장래 수익을 환원해야 되는 건 땡겨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는 무조건 현재 가치야. 혹시 가치의 정의가 뭐예요? 가치 정의 우리 수업 중에 잠깐 얘기했어. 영속성 얘기할 때 가치 장래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치는 장래 수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가치는 미래값이야 현재값이야 현재값이에요. 현재를 구해야 돼. 그럼 미래를 땡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수익을 땡겨와야 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할인한다. 환원을 할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치를 정할 때 미래 수익은 우리가 임대료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 벌 것 같으니까 이때 대표 수익은 임대료 수익은 뭘 쓴다? 순 순을 쓴다. 순을 장래 순수익을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럼 나눠야 돼? 곱해줘야 돼? 우리가 할인할 때 어떻게 했어? 1 플러스 R의 N세로 나눴죠? 이때 이제 1 플러스 R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환원율로 나눠야 돼요. 환원율 환원율로 나눈다. 나누어서 가치 구하는 게 이게 수익환원법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때 환원율을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원하는 게 할인율이니까 이때 할인율로 뭘 쓴다? 뭘 쓴다? 아까 중요하다고 요구 수익률을 쓴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나중에 연결 지어서 어떤 학계론의 전체 흐름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틀을 기준을 잡아주는 거니까 어쨌거나 지금 외울 건 원적 환분 가격임료 가격임료 이 방식에서 사례의 가격을 구할 때 어떤 물건의 가격을 구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말 그대로 거래 사례를 뭐하여 비교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례를 비교하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다가 뭐 할 거냐면 사시지계면을 할 거예요. 사시지계면 뭐 수없이 수없이 수백 번 우리가 읊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줄 거예요.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을 비교한다. 이렇게 사정보정은 사정이 개입될 수 있어요. 사례가 그렇죠? 친인척 간에 거래했을 때 싸기 거래할 수도 있고 금매로 싸기 거래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가격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사례가 정상적이지 않고 사정이 개입됐다라면 개인사정이 개입되어서 개입된 사례라면 사정개입이 없는 걸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사정개입이 없는 걸로 사정개입이 없는 걸로 보정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사정개입이 없는 걸로 정상화시켜주는 거. 중요한 건 얘죠. 시점수정이라고 나왔는데 시점을 무조건 바꿔줘야 돼. 무조건. 이게 어떤 시점이든지 간에 감정평가할 때 기준되는 시점으로 바꿔줘야죠. 무슨 시점으로 바꿔줘야 돼? 기준시점이에요. 무조건 기준시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거래시점이 나오든 무슨 시점이 나오든지 간에 중공시점, 현재시점, 거래시점 뭐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시점을 수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시점으로? 기준시점으로. 여기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시점수정은 무조건 기준시점으로 바꿔주는 걸 얘기해요. 지역이 다르거나 개별류인 다르거나 면적이 다르면 비교해주는 거. 그래서 사시지계면 사례를 비교하여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읽으면 이렇게 법률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비교하여 그런데 이때 사례가 비슷한 사례에 다른 사례 당연히 비슷한 사례를 해야죠. 우리가 대체제가 있죠. 시장에. 대체관계라면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를 비교하여 뭐한다. 사시지계면에서 가격을 가격을 정하는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원칙으로 쓰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액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 토지는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기준법. 그러면 얘 정의도 아까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비교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아니면 기준으로 하여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나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 가격을 정하는 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두 개가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뭘 갖다 쓸까? 표준을 잡아야지 표준. 개별적인 거 말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걸 표준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일단은 해서 표준지와 표본지의 구분을 했었어요. 얘는 배우는 건 아니고 얘를 소개내려고 나온다. 표준지 공시지가니까 뭐가 나와야 돼? 네? 여보세요? 네? 뭐 된준면 알아들어야지. 지가를 지가를 뭐하기 위해? 공시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다? 표준지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 지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표준지라는 건 어떤 지역의 기준을 잡아주는 가격을 표준지 공시가라 그래요. 기준을 갖다 써야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뭐 하여? 기준으로 하여 중요한 건 사시직의 면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직의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직의 기타 시직의 기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가 빠졌어? 사정보정 빠졌죠? 자, 그리고 면적 요인 빠졌죠? 사정보정과 면적 요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직의 기타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는 전체 면적에 대한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1제곱미터당 가격을 정해요. 면적이 얼마나 크든 작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 다 1제곱미터당 가격을 환산하니까 면적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 중에 설명할 테니까 중요한 건 얘 얘는 지금 알아야 돼요. 뭐가 없다. 사정보정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시부터 시작해야지 사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시직의 기타 이유가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걸 줄여 늘려서 비교 표준지라고 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 토지 가게로 바꿔주려고 할 때 여기에 사시지기면이 아니라 시지계죠. 사정보정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거리사례 비교법에서 이 사정보정하는 건 뭐냐면 이 사례 뭐가 개입되면 사정이 개입돼 있다라면 사정개입이 없는 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표준지 공시가는 이건 누가 정하냐면 국장이 정해. 국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을 고용해서 정상적으로 가격을 평가한 가격을 표준지 공시가라 그래요. 사정이 개입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기분 좋아서 높게 해주고 친인척이니까 낮게 하고 높게 하고 이런 게 없어. 국장이 정확히 감정평가해서 딱 정하는 가격이니까 여기에 사정이 개입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럼 사정보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다. 사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에는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지계, 기타 표준지 공시가를 비교가 아니라 뭐다? 기준화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것들만 잘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내 걸로 만들면 감정평가가 오히려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만 잘 살펴보면 3월 모의고사의 감정평가는 7문제 나올 때 6문제 맞을 수 있어요. 계산 문제 하나를 푼다라면 거의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자, 적산법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건 뭐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적산은 초대비 이렇게 적산초대비 적산초대비 적산 적산법은 초대비 이렇게 적산초대비 적산초대비 외워야 돼요. 자, 적산법 우리가 아까 원적이 있었잖아요.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은 가격 정하는 거고 적산법은 임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임료를 정할 때 적산법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초대비 곱하고 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초대비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순수가액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기초 초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환원율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환원율이 아니라 기대율이에요. 여기에 영업경비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영업경비와 필요경비는 전혀 달라요. 항목이 달라. 우리가 영업경비는 영업현금 흐름에 썼던 거고 감정평가에서는 필요경비를 써야 감정평가에서 가액이나 임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비의 필요경비예요. 필요한 재경비 필요재경비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초대비 나오면 적산법 이렇게 나와야 돼. 임료 주하는 거. 감정평가 감가 요인은 감가 요인은 아까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인데 같이 떨어지는 요인을 세 개로 나오면 물경기 이렇게 나왔죠. 물경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면 뭐 마모, 파손, 노후화 이렇게 나오고 경제적 나오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 기능적 나오면 건물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죠. 내부 구성 요소가 나와야 되고 내부 요인 내부 구성 요소 이게 뭐냐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물경기 구분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물경기 이거 구분하는 게 감정평가의 기초예요. 이걸 알아야 감정평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과 환원율 산정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수업 중에 또 자세히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보너스 문제가 나올 때 물론 어려운 문제에 해당돼요. 이 두 개의 내용을 다 완벽히 우리가 해석하는 건 어려운 건데 일단은 정률상을 관찰해서 분해했더니 잘생겼더라. 정률상을 관찰해서 뜯어봤더니 잘생겼더라. 정률상 관찰 분해는 감가 수정 방법이에요. 감가 수정 방법. 자, 그런데 환원율을 정하는 방법에는 시조가 12개 있더라. 12개 12가 10이죠. 시조가 12자락 있더라. 시조 12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일단 두 개를 구분 잡아야 돼요. 정률상 관찰 분해는 감가 수정 방법이고 시조 12는 환원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감가 수정을 언제 하는 거고 환원율을 언제 구하는 거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잠깐 예전에 공부했던 걸 머릿속에 좀 떠올리면서 자, 얘는 원가법에서 쓰는 거예요. 원가법 얘는 뭐 어디에 쓸까요? 수익환원법에서 쓰는 녀석이에요. 가격을 구할 때 수익환원법 원가법을 쓰는데 원가법에서 가격을 구할 때는 원가법은 자, 원가에다가 원가에다가 감가 총액을 빼요. 감가 누계에? 감가 총액이라 그래요. 원가에다가 원가법이니까 원가를 이용하겠지. 원가인데 감가 총액을 빼요. 그래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시점은 감정평가 시점은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죠. 준공 당시에 원가가 중요해요? 기준 시점의 원가가 중요해요? 무조건이에요. 기준 시점의 원가로 다시 바꿔야 돼. 무조건 준공 당시에 원가를 기준점 원가로 바꿔야 되는데 그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준공 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재조달원가라고 나와야 돼요. 이 재조달원가의 의미는 언제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바꾼 원가를 써야 돼요. 무조건 여기 원가는 재조달원가를 써야 된다. 재조달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죠. 빼는 거죠. 이 빼는 과정을 감가총액을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이걸 감가를 뭐한다?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가를 수정한다. 그래서 원가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가법은 재조달원가를 감가수정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 감가총액을 누계는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총액을 빼는데 이 빼는 과정을 이걸 뭐라고 한다? 감가수정한다. 그러니까 감가수정하는 건 원가법에 생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 정률상 관찰분해 정액법 정률법 상황기금법 관찰법 분해법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핵심 포인트만 딱 잡으면 정액은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 일정한 금액 매년 감가액이 같아 달라. 일정하다는 건 같다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년 감가액이 같다 다르다 같다 동일해요.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감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액법이에요. 정률법은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요.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일정에 아니면 감가율이 일정에 감가율이 동일한 거예요. 감가율이 동일하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100원짜리가 있어요. 100원짜리가 1년 지나면 10%가 감가가 된대. 그럼 얘가 얼마가 될까요? 90원 되겠지. 얘가 1년 지나면 또 10%가 감가가 된대. 그럼 얼마? 81원이지. 맞아요. 얘가 10%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가가 일어난 건 얼마? 10원이 감가가 됐어요. 여기서 감가된 건 얼마? 9원이 감가됐네. 그러니까 감가율은 똑같지만 감가액은 뭐한다? 줄어든다. 이게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정률법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매년 감가율은 똑같지만 여기에 매년 감가액은 일정에 줄어들어 줄어들어 감소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은 줄어든다. 상황기금법은 아직 몰라요. 그냥 이자를 고려해서 감가액을 감가수정한다. 감가액을 정한다. 이자를 고려한다 나오면 이건 상황기금법. 이건 나중에 차차 설명해 줄 거니까 관찰에서 감가액 정한다. 관찰법. 분해한다. 분해한다. 분해해서 감가액을 정한다. 분해법이에요. 감가윤을 물경기로 구분한 다음에 분해한다. 구분한다. 구분한다. 분해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감가윤을 물경기로 구분하고 치유 가능한 감가 치유 불가능한 감가를 각각 구분하여 분해하여 감가액 정한다. 나오면 분해법. 분해 나오면 분해법이에요. 그러니까 관찰법과 분해법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냥 딱 보면 답이니까 세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얘가 중요해요. 정률법 얘를 수익을 뭐에서 환원에서 뭘 구한다. 가격을 구한다.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수익은 언제 수익이야? 장래죠. 장래. 장래 수익을 환원은 뭐라고 해? 땡겨오는 거니까 할인하여 가격을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그럼 가격을 구할 때 이때 수익은 1년 동안은 버는 돈을 얘기하니까 임대료 수익을 얘기해요. 근데 임대료 수익은 영업현금으로 매서 다섯 가지가 있었죠. 가, 유, 순, 전, 후 대표 뭘 쓴다? 순. 순을 써서 순을 땡겨와야 돼요. 땡겨올 때 뭘로? 환원율로 땡겨온다. 이때 환원율을 할인율로 쓸 수 있고 요구순율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얘 가격을 정하려면 순소득을 예상하고 환원율를 정해야 돼. 얘를 정해야 가격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원율를 어떻게 정할 거냐의 방법이 이렇게 다섯 가지 시조 12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시조 12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갖다 쓰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실제 일어난 사건은 설득력이 높고 실증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사용해야 될 원칙은 뭐냐? 시장 추출법 시장에서 끄집어내 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추출법 조성법은 위험 요소를 구분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차차 할 거고 투자 결합법은 결합해서 하는데 왜 결합하냐라고 할 때 환원율를 정할 때 토지와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건물의 환원율이 10%예요. 토지 환원율이 만약에 5% 해보죠. 어떤 걸 갖다 써야 돼? 복합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내가 가치를 평가하려 그래. 그러면 어떤 걸 갖다 써야 돼? 정할 수가 없어. 그냥 얘를 합쳐서 종합하는 환원율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을 하는 일이 같아 달라. 다름으로 뭐 해야 된다? 결합해야 된다가 투자 결합법이에요. 이때 우리가 결합할 때 평균을 구하는데 비중을 고려해서 평균을 하는 것을 무슨 평균? 가중평균. 가중평균에서 얘를 가중평균에서 종합 환원율을 이용해서 이걸 써야 된다가 투자 결합법이에요. 결론은 투자 결합법은 이걸 설명한 이유는 결합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같으니까 결합해야 돼? 다르니까 결합해야 돼? 다르니까 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의 환원율과 그다음에 지분 투자자와 부채 투자자 저당 투자자의 환원율이 다르니까 결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다르니까 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르두법은 에르두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이따가 나올 거니까 부채감당법은 부채감당 뭘까 했어요? 유를 이용하는 방법이 부채감당법이에요. 그래서 부채감당률이 중요해요. 부채감당률을 이용하는 부채감당률법을 얘기해요. 자 이 중에 시험 문제 하나를 내라 그래. 출세자가 뭐 낼까요? 예야 예 부채감당률법이에요. 부채감당법 뭘 쓴나? 부채 비율을 갖다 써. 부채감당률을 갖다 써. 부채감당률을 갖다 쓰는 거예요. 부자가 부채 비율이 아니야. 부채감당률이에요. 부채감당률을 갖다 쓴다. 자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 시조, 투엘부 시장에서 끄집어 쓰는 거 이 조성법은 나중에 환원율과 연결이 되어서 좀 설명해야 될 거니까 결합은 다르니까 결합해야 된다. 에르두법과 부채감당률은 다시 나올 거예요. 에르두법 LG전자 이렇게 될 거예요.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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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면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암기된 사람은 그냥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암기 안 된 사람은 틀릴 거고 에르두법은 지니까 지분투자자 지분영성 지분을 고려했어요. 지분 지분 지분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영성 뭔데 이런 거 궁금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관심 가지면 합격한 다음에 감정평가사 공부를 또 해. 그래서 알면 돼. 그냥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걸 호기심에 뭐 어떻게 아는데 이런 거 묻지 말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호기심을 다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난 어떤 사람이에요. 합격시켜줄 사람이야. 합격하는데 이것만 필요하니까 지분투자자 지분영성 지분 나와있고 세전을 썼어요. 이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환원율을 구할 때는 수익환원법에서 나온 거니까 뭘 써. 순을 썼는데 순을 썼는데 순을 안 쓰고 뭘 쓴대. 세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독특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자본이득은 우리가 가치상승분을 얘기하잖아요. 가치상승분이나 하락분을 고려했다라고 해서 자본이득 LG전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출제자가 이제 문제를 낸다고 치자. 한번 냈다고 쳐요. 그러면 세전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얘는 소득세가 반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소득세가 반영되면 소득세를 빼주면 뭐가 나와야 돼? 세우가 돼야 돼. 세우를 썼을 때 소득세를 반영된 소득을 쓰는데 세전을 썼으니까 소득세가 반영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걸 쓴 거다 라고 해야 돼요. 소득세가 반영이 안 됐다. 안 된 소득을 쓴다 라는 거예요. LG전자 부채감당법 얘는 그냥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도 묻지 마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나오면 저당상수 부채감당률 대부비율 이렇게 곱한대요. 저부대 이렇게 외워야 돼요. 부채감당률법은 저부대 저부대 일단 저당상수가 중요하죠. 부채감당률도 중요하고 대부비율도 중요해. 이 세 개 비율이 다 중요해. 한번 우리 복습했던 거 복습해보죠. 대부비율은 대부액이 위에 가야 돼요? 아래 가야 돼요? 위에. 그러면 투자할 때 총 투자한 것 중에 빌린 돈 얼마? 그러니까 여기에 총 투자액 중에서 빌린 돈 얼마? 총 투자액은 가치와 똑같아요. 10억짜리를 살려고 10억인 것을 살려면 총 얼마? 10억 투자해야 돼. 같은 얘기예요. 이게 대부비율. 부채감당률 가장 중요한 비율.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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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반대 반대되는 거죠. 뭐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쓰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S는 서비스액을 줄여서 S라고 썼어요. 저당상수 나올 때 얘 저당상수 언제 사용했냐? 대출액을 알고 있는데 얼마씩 돈을 원리금을 낼 거야 라고 이걸 계산하려면 뭘 곱한다? 저당상수를 곱하고 원리금을 얼마씩 내는데 대출액은 또 얼마일까? 라고 하려면 저당상수를 뭐한다? 나눈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배웠던 거. 그래서 부채감당률법은 저부대 저부대 감정평가에서 저당상수는 딱 여기 하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저당상수 나왔다. 그럼 무조건 감정평가에서 저당상수 저부대 이렇게 나와요. 저부대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환원율을 저부대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 물건마다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원적 환분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공시가기준법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물건은 주된 방법으로 뭘 쓸 거냐 라고 할 때 이렇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 이렇게 돼요. 맛동산 과자 있죠.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한 번에 먹으면 임목의 사례 들린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엄청 중요한 암기코드죠. 자 동산은 동산이고 과는 과수원 자는 자동차 일괄은 일괄평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평가할 때 얘기하는 거고 임목 등기된 나무죠. 이것들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요. 자 그럼 토지는 뭘 쓸까요? 토지는 뭐? 토지 토지와 과수원은 달라요. 과수는 뭘 써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토지라고 그냥 나왔어. 그럼 뭘 써요?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죠. 기준법을 쓴다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아까 이제 5.3이 하나 나왔었잖아. 5.3 기억나요? 5.3 영국 50년 영국 50년 30년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기업은 5.3 그 다음에 자기관리의 전문인력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부동산 석사하기로 3년 그 다음에 5년 3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마지막 하나가 이거예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 게 원칙인데 원칙인데 야 공시지가를 보니까 물론 표준지 공시가를 갖다 쓸 건데 얘가 시장가격을 잘 반영을 못해요. 시장에서는 얘가 평당 100만원을 걸어야 되는데 공시지가 중법은 얘 표준지 공시가를 쓸 때는 70만원 정도로 산정돼 있단 말이야. 보통 70%로 산정돼 있어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를 갖다 쓰면 가격이 정확히 구하지 못하잖아. 그 나라에서 야 원칙은 이거지만 이게 있으면 사례를 갖다 써도 돼. 적정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죠. 사례 사례 사례를 갖다 쓴다라면 여기는 뭘 써야 돼.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이걸 써도 된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야 그러면 적정한 실거래가는 뭐야 실제 거래된 가격인데 적정한 건 너무 옛날 것 같았으면 안 되고 최근 거 갖다 써야 돼. 최근 거를 적정한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최근 거면 오래 지나지 않아야죠. 근데 도시는 지가 변동이 자주 있죠. 그 밖의 지역은 자주 없어. 그러니까 도시는 짧게 잡아야 최근이야. 맞아요. 그 밖의 지역은 지가 변동이 없으니까 좀 길게 잡아야 되지. 여기서부터 최근을 잡을 때 도시는 짧게 그 밖의 지역은 길게.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는 몇 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여기서 이렇게 5.3 나오는 거예요. 5.3 5.3 그러니까 적정한 실거래가를 잡을 때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적정한 실거래가 사례를 이용하니까 이때는 토지라도 뭘 쓸 수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칙은 공시가 기준법이지만 그래서 여기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적정한 실거래가 나와도 이건 토지도 거래 사례 비교법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3 5.3 이렇게 3.5 기억해놔야죠. 감정평가 절차 보죠. 감정평가 절차에 계획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기본적 사항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처리 계획을 세우고 물건을 확인해야 돼요. 어떤 건지 잠깐 제가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기본적 사항은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을 감정평가할 건지 물건을 정해야 되고 누가 의뢰를 했는지 의뢰인이 누군지 그리고 감정평가 목적이 뭔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건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수수료는 얼마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왜 해? 세계평가를 위해서? 뭘 위해서? 돈 벌려고 하잖아. 이 돈을 많이 안 주면 감정평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사가. 이런 걸 미리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 기본적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 사항을 정했어. 그럼 돈 많이 준다니까 내가 해줄게.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큰 부동산인지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건지를 봐서 인력을 얼마나 동원해서 며칠 기간을 잡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을 세워. 그럼 이제 가서 봐야죠. 장부만 보고 평가할까요? 직접 가서 볼까? 직접 가야죠. 직접 가서 실제 공적 장부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다 따져보고 주변경을 다 따져봐서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이걸 물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도 중요해. 찍어봐요. 현장조사라고 할까요? 실지조사라고 할까요? 실지조사라 그래. 실지조사. 현장조사라고 하면 안 돼요. 실지조사야. 현장조사는 공부 안 한 사람들 찍으라고 내는 거고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 용어는 현장조사가 아니에요. 실지조사라고 해야 돼요. 실지조사. 실지조사 해야 돼요? 안 할 수 있어? 해야 돼. 해야 돼. 원칙은 해야 한다야. 해야 한다는데 나중에 예외적인 조항은 좀 배울 거예요. 즉, 신뢰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객관적이고 신뢰한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지조사 해야 된다. 해야죠. 물건을 확인해서 직접 봤으니까 뒤에는 읽지 말고 자료를 수집해. 가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뭐 해야 돼? 검토해야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를 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겠네요. 다음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 앞에 세 개가 중요해요. 우리 실제 나왔던 문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본처 물건 확인한다. 느낌이 썩 좋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해요. 본처 물건 확인한다. 본처 물건을 확인한다. 본처 물건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본처 물건 확인한다. 감정평가 절차예요. 다음 단계 네 개는 중요하지 않고 앞에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본처 물건 확인한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닌데 먼 옛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본적 사항에는 뭐가 포함됐냐 이렇게 그런데 제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다른 선생님이 문제 출제할 때 모의고사에 이걸 가끔 내 기본적 사항에 속한 거 속하지 않은 거 그래서 한번 암기 코드를 만들어봤는데 여기죠. 이거 처음에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데 기본적 사항으로 정할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에요. 의뢰인이 누군지 홍길동이 돈 주는 사람이니까 의뢰인을 알아야 되고 목적이 뭐고 조건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하죠 사실 기준 시점 감정평가하는 날짜는 언제나 기준 시점이에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도 될 수 있는데 무조건 기준 시점을 알게 돼. 기준 가치를 뭘로 쓸 거냐 말이 없으면 원칙은 뭐예요 말이 없으면 기준 가치는 뭐 무슨 가치 우리 공부한 건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의뢰인이 돈 주는 사람이 난 시장 가치 원하는 게 아니라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 가치 평가를 해 은행에서 그러면 의뢰인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시장 가치 외로도 평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를 확인해 봐야 돼요. 기준 가치를 그냥 원칙 시장 가치로 할 거냐 아니면 네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다른 가치로 할 거냐 이걸 따져볼 거 아니에요. 기준 시점은 야 현재로 할 거야 아니면 1년 전으로 할 거야 2년 전으로 할 거야 미래로 할 거야 이런 거 따져봐야 될 거예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건물인지 토지인지 어디에 있는 건지 따져볼 거고 자문이 필요한 건지 수술을 얼마 줄 거야 얘가 중요하지 돈 줘야 감정평가 할 거니까 그래서 암기할 때 이런 거예요. 의뢰인이 목조 목조 기기 기기 나무로 만든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조 기기를 훔치고 물건을 훔쳤어. 의뢰인이 목조 기기 물건을 훔치고 뭐 했다? 자수했다. 이렇게 그래서 의뢰인이 목조 기기 물건을 훔치고 자수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겠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외워놓으면 사실 문제 나오면 뭔가 찍어도 한 번 뭔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의뢰인이 목조 기기 물건을 훔치고 자수했다. 이렇게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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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의 주 주 주 여기 지 토지지자죠. 자 공시일과 공시기준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자세히 좀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것도 간단해요. 한 2, 30분만 딱 정리하면 내용이 많지만 사실 한 문제 매년 꼭 나와요. 매년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이때 개별에서 외워야 될 것은 개별 주는 뭐예요? 주택가격이지 개별 주택가격 자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공시지가 개별은 공시일 발표하는 날이에요. 나라에서 언제까지 알려주겠다 발표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개별 주지 얘는 4월 말 얘는 5월 말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얘를 외우려고 했던 거예요. 공시기준일 얘는 얘는 발표하는 날이죠. 언제까지 발표해야 될까요? 이런 날인데 얘는 공시하려고 할 때 기준 날짜를 언제로 할 거냐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 가격을 정해서 이걸 알려줄 거냐 언제 시점에 가치를 평가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얘는 딱 못 박았어요. 언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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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에 1월 1일 시점에 가치를 평가해서 알려주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중간에 얘가 가치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토지가 병합하거나 분할하거나 뭔가 일이 발생했어. 그럼 가치가 달라지니까 다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서 다시 평가해서 다른 날에 공시할 수 있어요. 다른 날에 공시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언제를 다시 기준 잡을 수 있냐. 1월 1일 말고 얘는 6월 1일 기준 잡을 수 있고 얘는 7월 1일 기준 잡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주택가격에 공시 기준인 두 날짜가 나오는 거야. 언제 언제 1월 1일 6월 1일 개별 공시지가는 두 개 1월 1일과 7월 1일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자 시험에 나와서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른 건 안 나왔으니까 외울 필요 없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기코드를 좀 고민해봤는데 별거 없어. 그냥 외워요. 주지 주지 우리 절 생각나잖아. 주지스님 주지사 주지사 절 생각하면서 주지사 그 다음에 4, 5, 6, 7 적을 때 잘 적어야 돼. 적을 때 주지 4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해서 얘는 개별 주택 얘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는 공시일 얘는 공시기준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말이고 얘는 말인데 말이냐 1일이냐 이거 중요하지 몇 월이냐 몇 월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지 개별 개별 개별인 주지 4하고 5, 6, 7 이렇게 적어놓고 딱 끊어서 주택 거 개별 주택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눠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합격 고생했죠? 저도 고생했죠? 원장님도 고생했을 거고 좋은 강의를 무료로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건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표현해야 돼. 유튜브에서 김포중앙 유튜브 이렇게 나오면 댓글도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그리고 메가랜드에서 제 거 강의를 들으면 수강 후기에 감사하다 어쩌다 써주면 제가 응원이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날 거니까 그러면 더 제가 준비해서 더 좋은 강의 만들어줄 거니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3월 모의고사에 모두 다 60점은 다 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